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의 초고용량 커페스트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를 대표하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금 리튬 이온 전지와 함께 상용화돼서 사용되고 있는 다른 형태의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인 초고용량 커페스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용량 커페스트는 여기 이 슬라이드에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슈퍼 커페스트 혹은 일렉트로 케미컬 커페스트 혹은 울트라 커페스트라고 칭해지기도 합니다. 초고용량 커페스트가 기존의 2차 전지와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점은 고출력 장수명 특성이 될 텐데 이에 대한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고용량 커페스트는 전기 에너지를 고속 충전 후 높은 전류로 순간적인 방전이 가능하여 기존의 2차 전지가 수용할 수 없는 범위의 출력 특성을 공급할 수 있는 고출력 장수명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초고용량 커페스트의 장점을 상대적으로 저희가 다른 기존 2차 전지와 대비해서 표현한 내용이 됩니다. 고속 충전이라는 장점이 있고 순간적인 방전이라는 장점이 있고 고출력이라는 장점, 장수명이라는 장점이 기존 2차 전지와 차별성이 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초고용량 커페스트의 속성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리튬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IT 기기의 구동을 통해 가지고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초고용량 커페스트는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조금 생소한 용어로 생소한 기술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를 본다 그러면 전지라는 전기전자부품이라는 대분류화에 전지라는 중분류가 있고 전지라는 중분류 밑에 1차 전지, 2차 전지, 슈퍼커페스트, 전지 활용 및 응용 기술, 전기 제조 및 평가 분석 기술, 기타 전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전지 잘 아시죠? 2차 전지 잘 아실 거고 세 번째가 슈퍼커페스트, 우리말로는 초고용량 커페스트라고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되는 고출력 특성의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됩니다.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의 에너지 밀도와 출력 밀도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라거니 플러쉬라 해서 저희가 전시간에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그림 상에는 지금 리튬이온 전지, 그 다음에 기존 전지인 니클 캐리믄 전지, 그 다음에 납축 전지가 일정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는 지금 그 밑에 부분에는 초고용량 커페스트가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Y축에 따라 본다면 저희가 초고용량 커페스트는 2차 전지를 대표하는 리튬이온 전지와 대비했을 때 에너지 밀도가 낮은 측면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리튬이온 전지 대비 초고용량 커페스트는 담고 있는 에너지 량인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우리가 X축을 살펴보면 출력 밀도가 될 텐데 충전 밀도의 경우에는 초고용량 커페스트가 커버할 수 있는 출력의 범위가 리튬이온 전지, 니클 캐리믄 전지, 납축 전지보다는 매우 큰 범위까지 확대되어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 기존 2차 전지 대비했을 때 우리가 초고용량 커페스트의 장점을 뽑는다고 하면 고출력 특성이라는 장점을 뽑을 수 있는 어떤 근거이기도 합니다. 전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지금 기존의 2차 전지와 초고용량 커페스트의 에너지 밀도 특성, 출력 밀도 특성을 저희가 그라프 상에서 알아봤었는데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좀 더 정량적인 비교를 에너지 밀도 특성에